저는 석영대학교 실용음악과에 다니고 있는 염지호라고 합니다. 헤어스타일이... 외모도 잘생겼어요. 염지호 선배님은 잘생겼다. 인기 많아요, 학교에서? 지호가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약간 지루한 타입이거든요.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제 음악을요, 저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도 했죠 아참 당신 아이들 모두 결혼했어요 사위와 며느라가 당신도 보고 싶겠죠 당신의 흔적들을 끝내 치우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지샌 덧없는 새벽에게 애써 부정하고 팠던 그 시절에 부르지만 빛바랜 나의 청춘에게 떠도는 말 아참 당신의 흔적들을 끝내 치우지 못하고